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정말로 이모가 쓴건지 아니면 애 엄마가 쓴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왕의 DNA는 확실히 뿜뿜하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조카가 먹는 급식을 보니까 이모인 제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요. 아니 겨우 이딴 매운 음식을 어린애한테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원지 초등학교 1학년 급식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학년에 입학한 어린 조카를 둔 평범한 이모인데요. 엄마 아닙니다. 저희 조카 급식 나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글 써봐요. 일단 그 내용물들을 보면 김치볶음밥, 계란국, 돈가스, 시금치, 포도, 우거지국, 깻잎, 장아찌, 닭갈비, 멸치볶음, 부대찌개, 파김치, 부추, 계란찜, 마늘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메뉴가 깍두기 외에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기에 사진만 올릴게요.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대충 이런 식인데 아니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 이럽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먹는 반찬에다가 이렇게나 많은 고춧가루를 뿌린 빨간 음식이 많이 나오냐 이거에요. 애가 너무 매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징징거린다고 하는데 어른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먹일만한 그런 메뉴들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아이 엄마인 저희 언니도 같은 입장이에요. 다만 요즘에 세상이 그렇잖아. 조금만 뭐라 하면 막 갑질갑질 이런 거지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건데 아무튼 이게 색깔만 빨갛고 어른이 먹는 것보다는 덜 맵게 한 건지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땐 빨간 고춧가루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카가 우리 애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학교 대부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뭐 그런 거라면 저희도 딱히 할 말은 없는 거겠지만 여하튼 저희들 주변에 초등학생을 둔 집안이 없어서 여기다 글 써봐요. 참고로 이승니는 런 했습니다. 아까도 글 한 번 올렸는데 댓글이 하도 없어가지고 사진 한 번 올립니다. 뭐 이거는 뭐 만두국으로 보이고 시금치 깍두기 이게 닭찜이겠죠. 뭐 돈까스 이건 뭔지 모르겠고 포도 샤인 머스켓 같습니다. 계란국 김치볶음밥 뭐 전구지 찌짐 마늘종 이거는 부대찌개로 보이네요. 깻잎, 멸치볶음 이거는 뭐 우거지 된장국으로 보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느낌상 뭔가 고춧가루 같은 느낌의 매운 것보다는 아 이거 떡볶이인가? 치즈 떡볶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해요. 댓글 1번 뒤에 더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혹시 너도 왕의 DNA세요? 1학년부터 교직원들까지 다 같이 먹어야 할 식사를 오직 너희 조카마를 위해 따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신 집안 유일한 그런 귀한 아이다 보니까 부모를 넘어 이모가 대신 설치는 모양인데 그게 그리 걱정되면 애 엄마 대신 네가 도시락 정성스럽게 쌓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님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런 말이죠. 제발 결혼하지 말고 아니 혹시나 하더라도 아이는 절대 낳지 마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애들껄 진심이에요. 님 절대 낳지 마세요. 제발. 2번. 야 내 살다 살다 이제 이모가 설치는 고라지를 다 보는구만. 까이 까이 까이. 저기요. 이게 쓴이 조카 혼자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1학년부터 6학년. 아니 어른이 선생들까지 다 같이 먹는 거야 이거.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왜 이모가 설치는 거야? 이모 맞아요? 3번. 이게 저학년들 식단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학년들까지 다 같이 먹는 식단이지 않습니까? 김치는 그리 매우면 국물에 씻어 먹어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니가 이모인지 엄마인지 교육을 하라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먹는 깍두기라 음식들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 연령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덜 맵고 덜 자극적으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저학년에 맞추면 아마 5,6학년 고학년들이 못 먹을 겁니다. 알겠어요? 4번. 야 영양사들도 진짜 극한 직업이겠다. 이런 진상들 때문에 이젠 하다하다 이모까지 설치고 나발이야. 그냥 아침마다 니가 도시락 싸보내요. 진수 성찬으로 절대 맵지 않게. 오케이? 5번. 아니 애가 막 서너 살짜리 애도 아니고 여덟 살이면 이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준 아닌가? 게다가 영양사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6번. 어딜 가든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해먹이는 음식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 섭취 비율도 훨씬 더 좋고 잘 나올 텐데 뭐 그래도 마음이 안 들면 니가 도시락 싸 보내면 되는 거고요. 1학년부터 교사들까지 모두가 같이 먹는 음식인데 매운 거 못 먹는 애들에 맞춰 식단을 짠다는 게 당신은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귀한 자식이고 족하면 도시락 들려 보내라고요. 제발 이딴 유난 좀 떨지 말고 말입니다. 애가 징징거리면 잘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무슨 그지같은 갓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글 씁니까? 여기서 니 편 들어주면 바로 쳐들어갈 거지? 누가 몰라요 그걸? 꼭 보면 그래. 집에서 못 챙겨주는 사람들이 이런 딴지를 걸더라고. 집에서나 니 새끼 니 조카 그런 거고 거기에 맞춰서 밥 차려주라고. 학교는 말이죠. 영양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거든. 그냥 가만 좀 냅둬라. 진짜 무슨 쌍욕에 쳐먹고 싶어가지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 7번. 이야 이젠 이모까지 나서서 난리구나. 세상 참 이모는 무슨 맘공이라고 욕 처먹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모라고 쓴 거지 뭐. 누굴 바보로 알아? 까이 까이 까이. 8번. 아니 그 그식에 뭐가 들어간 줄 알고 함부로 막 먹이시나요?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니가 직접 도시락을 싸주세요. 유기농으로 맵지 않게. 두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제가 정말 진상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가 진상인 건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당신 댁에 믹서기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해오셨고 그래서 제가 아침 8시 3분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 믹서기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하필 버스 타고 출발을 하던 그런 시기라서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 저희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고 할머니 믹서기 샀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믹서기가 아니라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믹서기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9시 40분경에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발송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 1만원에 반품비를 내라 이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하여 반품비를 결제하기에 앞서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한 5차례 시도를 했지만 모조리 실패. 그러다 시간이 흘러 9시 58분경 겨우 상담실과 통화가 됐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미 발송이 됐대요. 그러면서 취소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반품비 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결제한 거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발송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막 그렇다고 하면서 이 상담원이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를 하는데 아니 어이가 없어. 그럼 아까는 왜 연락이 안 됐냐 물어봤더니 또 퉁명스럽게 상담시간 자체가 오전 10시부터라고 합니다. 헐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아니 오전 8시에 구매하고 고작 2시간도 안 된 9시 40분경에 취소를 했는데 반품비를 내라고? 그럼 10시 이전 즉 통화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는 취소 반품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매하고 바로 발송 중이다 이런 메시지만 띄우면 무조건 1만원을 내라 이건가요 지금? 물건을 받아보지도 않은 그런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서 제가 왜 내 생돈 1만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오전 8시경에 믹서기를 결제 및 구입 오전 9시 40분경에 반품을 진행 그런데 반품비 1만원이 미결제됐다면 반품이 안 됨 9시 56분경 8분경이겠죠 상담실과 통화를 했고 이미 발송 중이기 때문에 반품비 1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거기다 상담원의 그 퉁명스럽고 짜증 섞인 말투 이건 마치 내가 진상이고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여러분이 설명 좀 해봐요. 댓글 1번 아무 상관도 없는 상담사 태도로 논 좀 흐리지 마세요. 1시간이 지났든 아니 단 1분이 지났든 네가 구매를 확정하고 그 이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게 되면 네 책임 맞죠? 배송 준비 중이었다면 당연히 그냥 취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처리가 됐다는데 이러는 건 그냥 생떼부리고 우기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네가 확인 잘하고 구매를 했어야지. 어디다 탓을 해? 2번 이미 발송 중으로 송장 번호 넣어버렸다면 방법 없죠. 쓰지 않더라도 송장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택배는 벌써 이동이 된 거고 그러니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 받지 않고 기사님한테 가지고 계세요 하고 출고지로 되돌려 보내든지 이런 것 뿐이에요. 물론 반품 비용은 책정된 그대로 네가 내야 되는 게 맞고요. 3번 아니 물건이 이미 출고됐다는데 상담원한테 뭐 어쩌라고 뭐 택배 트럭으로 달려가가지고 꺼내오기라도 해야 된다 이건가? 4번 자꾸 상담원이 짜증 섞인 말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는 본인은 되게 상냥하고 이쁘게 말한 거 맞죠? 녹음된 거 있어요? 한번 올려봐요. 5번 이건 뭐 머리가 나쁘니까 지 유리하게 쓰려고 해도 그냥 다 알아서 티가 팍팍 나는구만 너 진상 맞으니까 엄한데 하풀이하지 말고 멍청한 본인을 탓하세요. 이 아줌마야! 6번 맞아요. 100% 네가 진상입니다. 딱 봐도 그래 너부터 뭐 말투 개뼉다고처럼 했겠죠. 그리고 그거 판다고 상담원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취소를 하고 싶어도 이미 배송이 되었으니까 취소를 못하겠다 이건데 어쩌라는 거야? 상담원이 돈 대신 내줘야 돼? 7번 자꾸 주문 넣은 지 2시간도 안됐다 2시간도 안됐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는 반대죠. 무려 2시간이나 된 거 아닌가? 나는 주문 넣고 1시간 후에 발송 처리돼 있으면 어우 바로 낫다 때던데? 무려 2시간 뒤에 취소를 하려던 개 진상주제에 쪽팔린 것도 모르고 여기다 글까지 싸질러 놨네. 헐 덜덜덜덜 와! 아!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야! 개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랄지! 끌 끌 저는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연 진짜 이모가 쓴 걸까요? 이거 나만 의심되나 이거? 여러분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